3월 1일 날 민경욱 전 의원하고 그 다음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2022년 또 3월 1일 날 고발받았지 않습니까? 두 분은 다른 경찰서고 저는 또 다른 경찰서가 돼가지고 각각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경찰이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월 1일 날 기사니까 제가 2월 28일 날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됐고 황교안 민경욱이 3월 1일 날 고발됐던 거죠. 유권자의 사전투표 참여를 자유를 방해했다. 무슨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관위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비례에서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가설이 아니고 그냥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수업식을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보다 좀 며칠 앞서가지고 선관이 이제 무혐의를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다음 또 저도 며칠 있다가 무혐의가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또 검찰에 이렇게 또 넘겨가지고 검찰이 2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다시 또 재수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혐의가 풀린 거죠. 두 분은 괜찮은 줄 알았던데 이제 오늘 보니까 두 분도 또 법원에 이제 고등법원에 이렇게 사건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고등법원에 사건을 넘긴 겁니다. 그걸 오늘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경찰이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한 부분을 무혐의를 처리했고 검찰이 또 무혐의를 처리했는데 그것에 멈추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을 법원의 판결을 법원에게 기소해달라고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신청했다.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방송을 안 하려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저는 뭐 진작 재정신청을 해서 고등법원 판사들이 공병호를 기소해라. 그렇게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렇게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재정신청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9월 9일 날 선거법 무효 3구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사건을 끌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가 또 이제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경찰이 무혐의 검찰이 무혐의 됐으면 그 정도에서 거쳐야 되지 그걸 또 고등법원까지 옮겨가 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 짓들이 뭔가 하니까 세금 내는 시민들을 계속 억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들고 다 시간이 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 생을 통해 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런 조서 꾸미는 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언제 처음이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한 번 갔고 그다음에 또 뭐죠. 조국이 직접 여러분들 고발을 해가지고 또 두 번인가 세 번 갔고 그게 다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받아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을 각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보시면 검찰이 사건 조회를 보냈지 않습니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행사부 주인검사 누구누구누구 사건 번호 2020 형제 29601 수리일자 8월 24일 날 처분일자 8월 3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위계 공무집회 방해 혐의 없음 그렇게 검찰이 이제 경찰의 내용을 2위 신청을 선거관이가 해놓으니까 그걸 다시 무혜미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거죠.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이유 통지 서울특별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인 피의자는 공병호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 없음 가로열고 정거 불충분 가로 닫고 이거를 또 다시 뭡니까 고등법원을 끌고 가 가지고 귀엽고 기소를 해야겠다 사건 번호 2020 초 제 18776 사건 명 재정신청 피의자 명 공병호 접수일 9월 7일 9월 9일 날 이제 뭐죠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또 사건을 갔는데 저만 당했는 줄 알았더만은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민경욱 전 의원도 아마 아마 그러면 황경환 전 총리도 이번에 다시 또 재정신청 그 이제 재정신청은 제가 듣기로는 판사분하고 검사분이 서로 다툰다는 검사가 이제 불고수 기소를 내렸으니까 판사하고 이렇게 다투어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시민들의 이름을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발언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사적이익이 아니고 공적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폭넓은 비판과 의심과 의욕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공적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세금을 가지고 관련 법무부빈을 동원해 가지고 적어야 뭐 꽃놀이 폰 거죠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부정선거가 여러분 정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뭐죠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불이한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4.15 총선 이후에 3.9 대선 이후에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여러분 정거물이 축적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정거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지금 이루지지 않고 그 소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욕과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 상대로 해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썩어문드러지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썩어문드러질 수 있냐 토비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국민을 억압하는 짓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저는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정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마치고 나서 발표한 2017년도의 대통령선거의 선거데이터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데이터 2020년 총선의 선거데이터 2021년도 3구 대통령선거의 선거데이터 마지막으로 2021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데이터를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한 결과 모든 선거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총 득표수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제조한 것이다 그걸 밝혀낸 거죠 모든 사전투표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규모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이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지 여러분들 배추님 사전투표지는 엉터리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빠단 이름 신권다발 같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지 재검표에 쏟아지는 것은 엉터리 이름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붉은 하살뼈 표시가 이름된 그런 소위 인쇄소 출신의 사전투표지는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온더처럼 이런 붙은 이름 사전투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좌우 여백이 전혀 다른 사전투표지 현장에서 이런 프린트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제작돼가지고 법원에 증거보존용으로 제출되기 전에 대규모로 여러분들 투입된 그런 종류는 선관위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서 당당하게 발표해서 지금도 이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주로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막힌 자료 3구 대통령 선거에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동별로 여러분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보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지 않습니까 이 자료 너무나 기념비적인 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운 효자동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노란색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청운 효자동에서 39%를 득표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57%를 득표했습니다 그 차이값 17%입니다 이런 미친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가 17% 나온 후보가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 39% 받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57%가 나온다 어떻게 했습니까 표를 17%만큼 쑤셔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청운 효자동에서 당일 투표에서 54%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39%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54%를 얻은 당일에서 얻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 당연히 54% 플러스 마이너스 한 0에서 3% 내에 있어야 되지 15%나 차이나는 39%처럼 그렇게 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표를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직동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9%를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29%를 얻은 여러분들 후보가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0%를 얻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21%나 차이를 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며가지고 표를 쑤셔 박아준 거 아닙니까 29%에서 50%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이런 짓을 하고도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민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무혐의 처리하니 검찰에 또 고발하고 검찰에 무혐의하니까 이제 고등법원까지 끌고 가가지고 끝까지 기소하겠다고 이렇게 날뛰는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일신이 무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손 하나 된 게 있습니까 여기 손을 하나 된 게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백분율만 이렇게 만든 것이 지금 이 자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직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기가 차죠 사직동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이 50% 29%를 받은 당일투표가 사전투표에서 50%가 나오고 윤석열이 65% 받았던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율이면 당연히 65%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46%로 19%나 마이너스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동별로 혹은 동에 속하는 투표소 레벨로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든 감사원이 수사를 하든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표의 이동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핵심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데이터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 그냥 선관위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많은 사람이 관여 안 됐습니다 소수가 관여된 거죠 이런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표를 던졌는데 국민들이 표를 던진 건 전혀 관계가 없고 지 마음대로 선거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수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표를 이게 표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는 놈들이 어디있냐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발각이 되지 않겠다고 여러분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곧 전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 창원효자동만 보지 않고 창원효자동 밑에 여러분들 6개 7개의 투표소마다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이제 곧 밝힐 겁니다 그 작업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여러분 1가 2가 3가 이재명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36% 당일 투표 득표율이 3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9% 13% 차이 나는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거죠 윤석열이 여러분들 종로 1가 2가 3가 4가 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59% 나왔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48% 11%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정상은 0에서 3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한 이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짓을 해놓고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호를 고발 경찰 고발 무혐의 고발 검찰 무혐의 또 서울고등부분까지 끌고 가 재정신청을 해서 판사님께서 이들 사민을 모두 기소해서 엄하게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거리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참 참담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조작을 전부 다 합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례입니다 다 합쳐 놓으니까 여러분들 동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동차원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나도 나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거치는 게 좋다 이야기죠 그거를 또 여러분들 서울고등부분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욱 대법관이라는 사람도 설법대를 나왔을 겁니다 다들 좀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이 땅에 살 거고 자식들이 다 이 땅에 살 건데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일 투표를 더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들어서 당신은 당선자 당신은 낙선자라고 하는 짓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대법관들이 앞장서 가지고 뭡니까 이거를 은폐하고 비호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이름 덕을 보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짐승이 아니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 자료 보시면은 그냥 딱 하나로 뭡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그냥 이 자료만 보면은 이 자료만 보면 투표수 레벨에서 모두 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동별로 다 여러분들 조작률이 적용돼서 표가 그대로 뭡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뽑은 표만큼 빼앗은 표만큼 그대로 이재명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중앙선거관련의 선거데이터가 그대로 우리 함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구라 여러분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선거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냐 이야기죠 선거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선거데이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이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과천시